하나야. 하나야. 오늘이야. 오늘. 오늘. 나 오늘 CF 찍어요. 나 이제 CF 찍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F 스타. 광고일까지 진출하는 바람에. TV에서 만나요. 유튜브에서 틀면 TV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CF 찍어요. CF 찍어요? 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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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스타. 그럼 이만. 광고계 떠오르는 스타는 가보겠습니다. 저 오늘 촬영에 CF 찍어요. 잘 먹겠습니다. 먹고 힘내서 광고 촬영할 거예요. 저 대스타에요. 저 유명해요. 네. 내가 여기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진정해 진정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아 너무해. 안 숨을 거예요. 아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보세요. 누가 꼬시게. 저 어딨지? 오. 미쳐나. 귀한 것 같아. 달고나에요? 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 눈부시죠? 저 아침에 어떻게 깨는 사람? 눈부셔서. 그렇죠. 저 친구랑 그러면 눈부셔서 너무 깨요. 얕은 잔밖에 못 자거든요. 맞아. 안 돼 필수. 부럽죠? 네. 다 됐건가요? 네. 몇 봉지인가요? 곧 천만 유튜버 첫 광고. 두찜 바나나. 두찜의 신메뉴. 불닭롱제찜닭.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2019년부터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끼고 아끼던 저의 처음, 저의 정조. 바로 두찜을 만나기 위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먹자. 내 눈꽃! 내 눈꽃! 저 너무 맛있겠다. 어우 이 당면. 미치겠다 진짜. 생각해도 뭐 그 이상이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하나의 나 양심. 양심도 잊고 있었네요. 두찜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양심을 가오니. 양심. 하나의 구독자 먹어봐. 양심. 와. 미쳤다. 근데 너한테 좀 맵겠는데? 근데 하나야. 내가 원래 불닭을 못 먹잖아. 불닭이 자극적이잖아? 아니야. 불닭 싹 들어오면 로제가 싹 감싸가지고 내 위를 슥 보고 해줘. 이 조합이 미쳤어. 환상. 닭국이. 하나야. 지구상에서 두찜이 닭이랑 제일 친해. 잘 달어. 닭고기 노란진데? 근데 불닭이랑 로제랑 진짜 잘 어울리네. 결혼해야 돼. 로제가 겸은이고 불닭이 너야. 숙명이야 이것도. 면이 양념이 진짜 대박이야.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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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불치즈 먹었죠. 닭고기. 닭고기. 고소해. 우유에 풍미를 담은 이 고소한 쪼제지. 고소한 쪼제지. 음. 빵. 계단. 자기야. 톡 터지는 풍미. 육향. 느껴지니? 여기 독일이다. 파 맛있는데? 닭고기에 양파를 올려서. 야. 미쳤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양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올려서. 신상. 눈곱 감자. 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우와. 식감이. 별미다 별미.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야. 어때? 이거 대박인데? 식감 난리 났지? 이런 식감 진짜 좋아해. 장마철에 비 오잖아. 하늘에서 눈곱 감자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늘. 경은이의. ASMR. 이거 꾸덕함. 이거 지금 소스랑 조합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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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하늘. Book ceuxNET. 이게 과연 장마철을 파 мат enjoyment. Jam. wish to stay steady. yesterday's hand hidden. Food Norway 대부분의 취항因…" 균형 hat. RodOTHERantry. 으악! 하나야, 소스가 환상적이야.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마리마리, 김마리. 새우, 새우. 어서오세요. 어딨지? 어딨어? 옆에 튀김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방금 튀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바삭하지? 맛있어. 새우를 면으로 감아서. 일렌네, 일렌네. 두찜 일렌네. 닭은? 마. 마. 마, 소스 한가지야. 응. 응. 또 떡볶이 맛있어. 응? 맥주 뱅맥도 맛있어. 낙땅맥도 맛있어. 아, 낙땅맥도 맛있어. 나는 치즈 부위째 맛있는 거 같아. 응. 이거 보여지해? 와. 이거 보여지해? 우와. 음,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한 입에 진짜 잘 먹는다. 진짜 맛있나 봐. 응. 진짜 맛있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떡만 남겨놓고 밥 비벼볼까? 어느 정도는 온 거 아니야? 밥 비벼야 될 거 같아. 맛있다. 여기 봐. 맛있어. 밥 비벼니까 양념이 더 느껴져. 맛있다. 소스 진짜 쩨하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환장하겠다. 맛있지? 치즈볼. 맛있게 매워. 밥이 진짜다. 맛있다. 안 떨어지려고 그래. 우와. 너무 맛있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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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냐? 새우Yeah? 새우. 미쳤аты. 샤우. 들려? 아니야. reste Tha. 클로 Kollegen. 이거 미쳤다. 그음. 장면 아직 있다. 새우? 새우 먹어볼래? 바작바작해.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좀 먹자. 개념 좀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두찜이 저를 위해 준비해둔 거예요. 아주머니 개념 좀. 맵다네. 파이팅. 야. 야. 야 너네 거의 다 먹었네. 배 부르겠네 그러면 이제. 언니 한 입에 많이 먹어.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다. 맛있다. 와. 아니 이게 손으로 먹어. 맛있지? 맛있지? 언니 코에 묻혔더라. 고소하다. 엄청 고소하다. 탱탱하세요. 아까 꼴을 먹어야 된다. 꼴이 진짜 맛있더라. 어디 묻었는데? 닦아줘. 어디 묻었는데? 여기 튀김을 같이 먹는데 진짜 맛있는데. 많이 맛있지? 맛있지. 아주 맛있겠어. 뭐 왜 뭐해? 치즈볼이 있네. 맛있겠다. 으흠 끝이야 이거 자 완벽했다 저 배불러 지금. 와 진짜 똑같이 생겼어. 언니 불러봐. 아빠 해봐. 똑같이 생겼네요? 이게 더 닮았지? 똥이. 하나 똥. 귀엽네. 응 귀엽네요. 이거 봐봐. 이거 뜯으실? 뜯어봐. 아 이거 진짜 달고나 같은데 근데? 언니 이거 보니까 오랜만에 달고나 만들고 싶다. 뭐래. 현아 이건 넌데? 뭐야. 피해인 이거 너야. 바로 뚱땡이 바로. 바로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두찜가 우린 하나야. 두찜 사랑해요. 헤에에에에에에에. 두찜 맞다. 거기 손이. 오찜이 튀기. 세. 두개. 한 번만 볼게요. 두개? 더 예쁘게? 네가 나 먼저 먹는다. 얘들아 나 먼저 먹는다. 야 너 콜야. 야 나 치즈볼 내놔. 야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야 진짜 미쳤는데 이거? 가위바위보 앞둑실 가져와. 이긴 사람이. 아 진짜 대수없다 진짜. 이거 내가 쏘는 거야. 형님! 압수에 올려보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맛있지? 맛있다. 와.